꽃과 식물로 쓰는 성경 이야기, 한국성경식물원의 박경성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원장님 오늘은 삿개어가 올라갔던 돌무화과나무 얘기를 들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돌무화과나무는 총 8회 정도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돌무화과나무가 구약의 7회, 신약의 위례, 이래서 총 8회 정도 나타났는데요. 구약에 나타나는 돌무화과나무를 전부 다 뽕나무로 오역을 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돌무화과나무라고 바르게 번역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드린 누가복음 19장에 삿개어가 올라갔던 나무를 돌무화과나무라고 바르게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뽕나무는 모두 다 돌무화과인 건가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대가 열리는 뽕나무. 그 뽕나무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너희가 많이 저자시 안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규를 하였을 것이요 할 때 그 뽕나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뽕나무고요. 그의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뽕나무는 돌무화과나무를 오역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두 개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뽕나무, 돌무화과나무 나와서 궁금했는데 오늘 원장님 덕분에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삿개어가 올라갔던 돌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무화과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우리가 누가 보면 19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때 여리고 세리장이었던 삿개어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고자요. 밖으로 나갔으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나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고 누가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돌무화과나무는 상록교목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키가 다 자라게 되면 한 15m 이상 자라고 아주 아름드리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이 돌무화과나무 영어 이름을 시커모르 틀이라고 그러고 또는 이집트한 피그라고도 그러는데 시브레이로 이 돌무화과나무를 시커마라고 그럽니다. 아마 이 시브레이로 시커마를 좀 기억해 두시면 오늘 얘기를 따르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빛이 한 3천 년경에 이 돌무화과나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집트의 고분에서 완벽하게 온 상태로 보존되는 미라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미라를 담으는 관이 어떤 나무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그 나무가 돌무화과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돌무화과나무는 잘 썩지 않는 나무로 성경시대 때 이스라엘의 한 90%에 해당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에 지붕을 덮는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배됐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시대 때는 90% 이상의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덮는 그 지붕은 돌무화 나무까지를 걸치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서 지붕을 덮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대상 27장, 28절인가요? 거기를 보게 되면 다이당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주택에 지붕을 덮는 목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개될 사람, 바라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무화과나무만을 전담하여 재배할 수 있도록 임명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돌무화과나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지붕을 덮는 목재로 사용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무화과나무는 성경시대 때 목재로 주로 사용됐다는 말씀이시고 혹시 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했을까요? 네. 돌무화과나무는 또 목재 외에 열매도 먹었어요. 돌무화과나무 열매는 상당히 특이하게도 보통 무화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돌무화과나무 열매는 줄기, 나무줄기 몸통에서 열매가 집중적으로 맺히죠. 물론 가지에서 열매를 맺히는 경우가 되는데 새로 난 가지가 아닌 아주 오래된 묵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아주 독특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돌무화과 열매를 처음 봤었을 때는 우리가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시골에서 가지고 놀던 유리구슬같이 아주 동그란 열매가 나무에 줄기 아주 빈틈없이 다닥다닥 빙 둘러서 이렇게 붙어있는 것을 보면서 와, 굉장히 신기한 나무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이 돌무화과 열매를 제가 한번 맛을 본 적이 있어요. 어느 가을에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마치 그때 돌무화과 나무 열매가 익어갈 때인데 처음에는 푸른 열매였다가 익어갈수록 점점 연붉은 색으로 익어가는데 그 열매를 한번 따먹어봤는데 무화과에 비해서 물론 당도는 떨어지지만 아주 달콤했었어요. 먹을만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실컷 따먹었는데 저는 그 돌무화과 열매는 주로 성경시대 때 가난한 사람들이 그 90%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그 끼니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던 소장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돌무화과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게라도 하듯이 1년이면 한 2, 3차례 정도 열매를 외쳐요. 한쪽에서 익은 열매를 수확해서 따게 되면 또 한쪽에서 푸른 열매가 다시 열리고 또 그 열매가 익어가서 그걸 수확하면 또 한쪽에서 다시 또 열매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한 2, 3차례 반복을 해서 열매가 열려요. 이처럼 돌무화과 나무는 변변한 과일도 먹을 수 없었던 성경시대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식량이었으며 아주 소중한 과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성경적인 내용으로도 보면 이 돌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삿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요. 그 이후로 삶이 많이 변화가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가 보면 19장 1절에서 쫙 읽어보기에는 삿개오에 대한 내용, 예수님을 만났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읽어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삿개오가 변화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열이고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삿개오를 만날 때는 예수님의 공생이 그 마지막 전도사에게 막바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이고를 경여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예정돼 있는 그 고난 주간이 약 한 주일 정도 이렇게 남아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삿개오는 이미 유대인 사이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배척당한 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삿개오를 만난 예수님은 삿개오는 내려오느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유학했다 이렇게 하시면 삿개오를 내로라 했던 삿개오는 우리는 성경에서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삿개오는 당시 삿개오라는 이름이 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삿개오는 깨끗한 자, 의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삿개오 이름이 뜻이. 그래서 삿개오는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이름처럼 깨끗하고 우럽게 살지를 못하고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동족들한테 야, 로마의 앞잡이 또는 뭐라 합니까? 허가받은 도둑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여리고 세리장의 삶에 대해서 상당한 심한 내척 갈등을 겪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그 주석서나 이런 문헌들,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당시 삿개오가 세리장으로 있었던 여리고는 트랜스 요르단 지역으로부터 가난 땅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에 위치한 아주 성벽 도시였어요. 그 성벽 도시 여리고에서 삿개오는 모든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물품을 거며가고 그래서 그 물품에 통관세를 부과하고 악착하치 그래서 통관세를 징수하면서 일정 금액은 로마의 정부에 바치고 일정 금액은 자기가 축제하는 아주 그런 어떤 세리장의 집책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삿개오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돈을 벌고 부자가 된 삿개오가 어떤 그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어떤 갈증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 갈증에 목말라 있던 삿개오는 당시에 메시아 구원자라고 알려진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만나고 싶었던 어떤 간절한 어떤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갈망은 삿개오로 하여금 돌마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쳐다보고 있습니까? 야 저기 여리고의 세리장 삿개오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려고 나왔구나. 그러면서 막 손가락들하고 수근거리는데 삿개오는 그 여리고 세리장이라는 체면도 불구하고 돌마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삿개오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 일행들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삿개오는 아마 크게 참회하고 해결하며 아마 통곡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삿개오가 많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게 되는 것이죠. 네. 회복의 나무, 돌 무화가 나무에 올라간 삿개오를 만나봤는데 오늘도 참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번 또 아까 제가 시부리말로 돌무화가 나무의 이름이 시크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시크마가, 시크마라는 돌무화가 나무는 이렇게 다 죽어가던 나무가 어느 작은 한 부분이라도 살았으면 다시 살아나요. 아주 그 생명의 회복력이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크마의 어원이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유대인 문화 공동체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배척을 당한 그래서 노마의 앞잡이, 노마를 위해서 일하는 여리고의 세례장 죄인 삿개오가 돌마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기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 크게 해결하고 삿개오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보시옵소서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내갑절로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빼앗은 자들의 것들을 내갑절로 갖는 자기들의 수하사람들을 시켜서 이 일을 즉시 행하는 삿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보라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죄인 삿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된 것이죠. 자, 삿개오가 올라갔던 시크마, 회복의 나무에, 그것은 죄인된 삿개오가 회복의 나무에 올라가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되고 노마의 앞잡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됐다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시크마는 죄인 삿개오를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된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참 이렇게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삿개오가 올라가는 돌마가 나무, 회복의 나무, 시크마에 올라가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된 사건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영적 삿개오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은 것이 아닌가.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삿개오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고 양심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유대인의 민족적인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렸던 삿개오는 돌마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되찾는 아주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로마의 앞잡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도 정말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돌마가 나무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돌마가 나무는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성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돌마가 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회복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삶 속에서도 또 많은 회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돌마가 나무처럼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저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성경식물원 박경선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